한 번 더 발휘! 한 번 더 발휘! 팀 bit fighting! 자 여러분 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 116, 117, 118블록도 다시 한 번 한 번 찌르면서 파이팅 김동현 달려오라고 치모시 자, 힌트하게 나이스 이 씨따나 기후는 바다 힌트 호흡 힌트 호흡 수고수 자, 한정차! 아직 아웃파운드 2개나 남아있지요? 우리 오늘 홈런 기록한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슛 댄스 준비! 슛 댄스 기운이 제대로 안 모였어요. 다시 한번 슛 댄스 함께 갑니다! 소심하게 말아야죠! 소심하게 말아야죠! 한정씩! 박수! 박수! 힘차게 안타, 안타, 안타를 날려주세요 홈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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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차게 넘겨주세요 날려날려, 날려날려, 날려버려 힘차게 날려, 날려주세요 치료, 성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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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이번엔 김선빈 선수에서 양선빈! 파이팅! 김선빈! 박수로! 섭선빈 선수 박수로! 그 가운데 눈 위에 서 자격 있는 날 자격 있는 날 아 진짜 왜 들여야 돼? 아 진짜 들여야 돼? 아까 해? 아 이제 왜 안 하려고 했어? 어? 어? 누나 안 하냐? 아 진짜 왜 줄여? 야 누나 빨리 판단을 해 줘 내가 아니냐! 바운드 나선! 나선! 여기 타이거즈의 나선 방 선수가 오늘 경기 시원한 한방으로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모아 모아 오른손 대거! 타이거즈 나선 방 안타 달려라 달려라 나 성범 다이어드, 내 성범 한 달 오오오오 나이 거지, 나 성범 훈렴 훈렸나여라, 나이 여라 나 성범 다이어드, 내 성범 훈렴 오오오오 돌아 성범 선생님께 기운해 봐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